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님 판변TV의 박판뚜 전원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268-76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확정 판결의 채권자입니다. 원고고 피고는 채무자인데 채권자가 상고를 해서 받아들여준 거죠. 이기인사과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승수를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주고 2004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연 5%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그 정도 되겠죠. 아니면 선고한 날짜 어쨌든 5% 그 다음날도 20% 이렇게 해서 2011년 11월 1일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정도 또 오니까 어 이거 아예 그거 못 받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네.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원금 2천만 원을 내서 소장 부분 송달 1일부터 다가오는 날까지 연 20%까지 이제 청구를 하고요. 또 뭘 청구하냐면 소장 부분 송달 1일까지 그러니까 소장이 전달되기 거기까지에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 이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한 거죠. 그리고 엔드 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또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또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소재기 전에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원심은 안 된다고 봤는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원금 채권과 지연금 채권은 별개의 소속물이다.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지연손해금 청구는 별개의 신소다. 따라서 결국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이미 별개의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별개의 소송이니까 다 일정하게 다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 청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소재기 이전에 확정된 이자는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철회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문 송달이 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날부터 청구하고 있으니까 다 인정해 주는 거죠. 대부분이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연손해금이 소장부문 2까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실은 매일매일 확정되죠. 매일 500원씩 계속 확정이 됩니다. 아니면 한 달 간격으로 끊을 수도 있고요. 한 달 간격으로 끊은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다시 소장부문 1까지 지연손해금 계속 붙일 수 있어요. 이해 되시죠? 여기는 지금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소장부문 송달이 2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는데 매월 발생한다고 보고 매월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소장부문 2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일부터 지연손해금 이렇게 계속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철회 공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복리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처럼 한꺼번에 청구해서 소장부문 2일까지 하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확정된 이자채권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에 있어서는 이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약정이율이 없겠죠. 지연손해금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구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급을 구한 날부터 실무에서 이런 거 가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